전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임금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고 또 공부를 참 많이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가 공부를 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는 구부러진 것이 있으십니까 구부러져서 곧게 하려고 하는데 곧게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팔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팔 말 그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꾸꿀꽃 부출 바스비틀어라케러 바라버르사 뻗질뻔니 방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꾸꿀 꾸꿀은 개 꾸꿀꽃은 개의 부출 꼬랑지 개의 꼬랑지가 어떻게 됐죠 구부러졌죠 꾸꿀꽃 꾸꿀꽃 부출 바라바 바스비틀어라케러 바스는 뭐냐면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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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어 안에다가 넣어놓고 바라버르사 뻗지 12년 후에 이 대나무를 제거하니까 방구 여전히 구부러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는 반듯하게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팔 속담에서 말하고 있는 개꼬리 개꼬리를 이게 굽어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반듯한 대나무 안에다 집어넣고 12년을 보낸 거예요 이제는 됐겠지 하고 12년 후에 이 대나무를 제거했는데 개꼬리가 반듯이 펴졌습니까 다시 굽더라고 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네팔의 속담도 그렇고 여기 솔로몬이 말한 것도 그렇고 개꼬리에 관한 이야기만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굽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보려고 교육도 시키고 또 종교에 도움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만 결코 굽어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하나의 말씀을 보고 특별히 탐내지 말라고 하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욕심 없이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꾸 좋은 것 보면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꾸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지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12월 31일이 되어지면 1년을 돌아 봅니다 정말 올해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졌는가 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올해는 이거 끊고 그리고 한번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는지 돌아보면 후회뿐이에요 작심 3일이라고요 마음 먹고 3일도 안 돼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 결심합니다 올해는 정말 해볼 것이다 내가 손해가 돼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하늘을 흘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하는데요 또 한 해가 기울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요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은 손가락질 했어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지 왜 자기밖에 모르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손가락질 하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후회스러워요 나중에는요 제가 혐오스럽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계속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제가요 이제 학생들 캠프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데서 삶이 안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을 못 잡니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마음을 모질게 먹고 시도를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개 마음을 다 하도록 하고 났으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상쾌합니까 아침을 맞으면 밤새도록 하고 싶은 게임을 했잖아요 그럼 아침을 맞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시커냈으니까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한 아침을 맞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기쁜 게 아니라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또 이렇게 했네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든가요 안 돼요 어떤 여학생은요 상담을 하는데 나는 남학생들만 그랬는 줄 알았어요 야한 동영상 보는 거 야동 그러니까 이 야동을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야구 동영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야구하는 동영상이 아니고 야한 동영상 여학생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는 남학생만 그랬는 줄 알았어요 여학생이 이 야동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면 밤을 샌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자꾸 왜 반복해서 하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굽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요 굽은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책도 읽고 교육도 받고 또 심지어는 뭐 절에 가서 공을 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12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대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또 삐뚤어지는 것처럼 안 되기는 왜 일반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 이런 거 없었고 또 뭐 야동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저는 할머니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할머니하고 싸웠습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삼남매를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에서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신길동에서 새를 들어서 살았었는데요 집이 오래된 집이라요 그 철문을 이렇게 들어서 닫아야만 닫힙니다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오냐 우리 손자 왔냐 이렇게 하면 제가 문을 들어서 닫으려고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문을 들어서 닫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문 들어서 닫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문을 탁 그냥 놓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십니다 헬미가 뭐라고 했어 문 들어서 닫으라고 안 했어? 이러시면 이제 막 아오 아니 문 들어서 닫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냐? 아 진짜 아 이놈 봐라 아니 헬미가 문 들어서 닫으라는 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이 난리를 쳐? 아오 진짜 아 아 이놈 봐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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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안 아이고 막 그리우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놈 봐라 너 지금 나 때리고 싶어서 그랬지 아유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 진짜 미치겠네 아유 진짜 그러면 저희 할머니 오 이놈 봐라 그래 이놈 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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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서 막 달려드시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 막 그냥 괜찮죠? 안 되지 이거 막 주먹으로 막 그냥 치고 그냥 머리 막 아유 미치겠네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로 갑니다 이제 가가지고 주여 이 죄인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부모의 부모인데 할머니를 제 나이하고 비교해 보면 몇 곱인데 내가 왜 할머니가 문 들어서 닫으라고 하면 이렇게 문을 안 들어서 닫으면서 결국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갔다 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야 문 들어서 닫으라 아이고 내가 미친다 미쳐 진짜 징글징글 했어요 아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싫죠? 그냥 놔두면 할 텐데 야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이 싸움을 왜 우리 인생이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맘먹은 대로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소리를 높여도 기침이 날라 동수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내동에서 이 정도 소리를 높였으면 기침 벌써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동 성도들이 이렇게 밖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재영반이 저렇게 소리를 질른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엇나가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또 휴대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때가 있죠 그렇죠 한 번은요 어디 갔어 휴대폰에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형제님이랑 교제를 하려고 성경을 보여주고 교제를 하려고 그 편으로 딱 켜가지고 성경 앱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시키지도 않은 게 막 뜨는 거야 여자가 막 그냥 그 비키리만 입고 있는 그 사진이 막 뜨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이거 내가 뜬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뜬 거 아니야 근데 얼굴이 벌써 확 달라졌어 언젠가 뭐 봤으니까 뜨지 이런 표정이에요 누가 한 거죠? 제가 한 건가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컴퓨터가 안 켜질 때도 있어요 나는 기기로 원하는데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러냐 바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뭐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마르티야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이 쓰여진 원어가 헬라오인데요 원어에 이 죄가 하마르티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알파벳만 읽으면 아마르티야예요 그런데 거기에 숨표 하나가 있죠 숨표 하나가 거꾸로 됐을 때는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하마르티야 이렇게 됩니다 하마르티야 그래서 그냥 하마르티야 이 하마르티야가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럼 이 하마르티야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이 하마르티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편 78편 57절입니다 10편 78편 5절 아 5절이 아니라 5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가서 이 하마르티야가 이스라엘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지 않냐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갔다 이 죄를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갔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야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자 저 뒤에 관역같이 그려진 도표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궁수가 돼서 화살을 저 관역을 향해서 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의 의도는 뭐죠? 저 관역에 영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도와는 달리 이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상태 내가 원하는 그 관역으로 가지 않냐고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상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우리 인생이 안 사라지느냐 우리 인생을 관역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 삐뚤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선을 행치하냐고 왜 악을 행하게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죄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빗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죄가 있는가 이 죄가 무엇인지 알면 구체적으로 이 죄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이 죄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 세 글자로? 예 불순종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빗나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닌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아닌 곳으로 빗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죄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죄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빗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손님이 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놀고 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른 날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은 좀 손님이 왔으니까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안 나가 자 오늘은 비가 온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다 적셔 들어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할까요? 아이들 안에도 이 불순종의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씨가 심겨져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갖게 됐어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의 씨를 받은 우리들이 바로 태어날 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되어져서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종교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나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또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격조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종교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10년 동안 사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을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과나무에게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에게 빌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과 싫다 이제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올 가을부터 배를 열매 맺도록 하여라 계속 빌었어요 그리고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사과 왜요?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줬는데요? 그렇게 빌었는데요? 1년 내동? 가을이 되도록? 사과나무에다가 아무리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주어도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과가 열매가 맺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어지고 교만도 하게 되어지고 잘난 측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로도 이 죄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처럼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는 측하죠 제가 간증했잖아요 겸손한 측 정직한 측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속은 안 그런 거예요 겸손한 측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자랑을 하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자랑한 겁니까 겸손한 걸 자랑한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처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성남에 있는 송림고등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아이들을 좀 가르쳤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한 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종교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옷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감춰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 시간에 철학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종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 종교의 옷을 벗으라고 하셨죠 그래 벗어야지 저는 안 되는데요 왜 잠깐 얘기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교목실로 오라고 이제 했어요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자 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가 지금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면 그 추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얘기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학생부 시간이 토요일날 3시였는데 제가 이제 3시보다 조금 일찍 갔는데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요 학교에서 모범생이에요 선생님에게 늘 칭찬더라 또 부모님에게도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옷을 벗으러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착한 아들 모범생 인데 옷을 벗으면 뭐가 나타나요 이제 얘가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니까 엄마 아버지만 보려고 숨겨놓은 이 성인 비디오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런 게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여학생만 여학생만 지나가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학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여자만 보면 막 그 장면이 막 그냥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고개를 숙이고 가요 돌아올 때도 고개를 숙이고 옵니다 그런데 옷을 벗으라고 했으니 그럼 이제 모범생의 옷이 없어지잖아요 또 그 착한 아들의 그 옷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음탕한 그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뭘 어떻게 해 지옥 가야지 다른 사람이야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었지만 너는 철저히 감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었잖아 네가 갈 곳이 어디야 네 내면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실까 하나님도 속으실 것 같아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건 나도 알아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공부 잘했어요 교육 잘 받았습니다 또 교회도 안 다녔느냐 다녔어요 그런데 왜 내면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참 놔뒀다가 지옥의 그 맛쯤 보라고 이제 놔뒀다가 어깨를 잡으면서 그런데 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가 한숨을 확 내주면서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 먹으러 갈래? 예 따라 나섰어요 제가 앞에 가고 얘가 약간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는데 앞에서 여학생들이 왔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죠 얘가 여학생 보면 가슴 띄고 그래는 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얘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고개를 껴뚱 껴뚱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얘가 그런 애였지 주님이 드디어 이 아이를 변화시키셨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의 개명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요구하는 이 종교의 선한 개명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오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수련회 때마다 구원받는 학생들 있죠 수련회 때마다 수련회 가서 말씀 들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구 믿음은 구원입니다 아!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시죠? 엄마가 두고 봐야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 두고 봐야지 주일날이 됐는데 안 일어나 저녁때 또 밤새도록도 게임해 성경은 아예 그냥 먼지가 쌓여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구원은 무슨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련회 보냅니다 다른 수련회 가서 엄마는 강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들 상담 좀 해주세요 애가 편화가 없어요 맨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재 사주신 거 이거 믿으면 이게 구원이다 나 그럼 구원받았어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엄마 나 구원받았어 그래 엄마가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하죠? 글쎄 두고 봐야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형제 그 음란비디오 보고 여자만 보면 막 그냥 정신이 없어지던 이 친구가 지금 저 서산에 있는 교회에서 장루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학생이요 교실에서 자기 구원 간직을 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모범생인 줄 알았지 내가 참 착한 아인 줄 알았지 하면서 저한테 했었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옷을 벗기 시작하니까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남편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오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케오가 뇌물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던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만 배부르면 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뇌물을 받아 먹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여하튼 마음을 가졌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진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 줄 분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까 1998년도에 다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미 선교라고 하는 선교에다가 자기 세상을 다 갖다 바쳤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짜 선지자죠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예요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85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6월 10일 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가라 폭포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출신의 브론디라고 하는 고개사가 이 나에가라 폭포 위에 쇠로 만든 밧줄을 연결해 놓고 거기를 횡단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장관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되어지자 이 브론디가 자기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밧줄이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가서 보긴 봤어요 나에가라 폭포를 그 나에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들 보면 그때 그 브론디가 거기를 횡단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길 위에다가 밧줄을 연결해 놓고 브론디의 모습을 한 인형을 밧줄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브론디가 이제 이 지팡이와 균형을 잡으면서 결국은 그 밧줄 위를 횡단을 해서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을 하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론디가 이제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업고 여기를 다시 횡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열광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브론디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였어요 왜? 눈만 주치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브론디가 자기 매니저인 헨리 콜코드씨에게 콜코드씨 당신이 저에게 와서 업히겠습니까 예 썰! 하고 바로 와서 업혔어요 그리고 이 콜코드를 업고 다시 거기를 횡단해서 나갑니다 브론디가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는 쪽에다가 베팅을 한 이 사람이 고조주를 하나를 끊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론디가 콜코드씨에게 콜코드씨 이제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브론디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뛰어서 건너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 브론디가 거기를 횡단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콜코드 그의 매니저 한 사람뿐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쥐여 쥐여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참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합니까?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고 했으면 당신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업히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 고개를 숙인 거죠? 왜 아무도 안 나온 거죠?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한 것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렇게 그 행동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입증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전에도 우리와 같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가서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라고 했죠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죄가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여하튼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도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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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죄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큰 사기치지 않았는데 왜 교회만 가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길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이길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나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살인하고 가늠하고 사기치는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이 근본적인 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가 하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면 그러면 이 시계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이것은 고장난 것이에요 고장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모든 지어진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의 영생의 목표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영생에다 두고 살지 않았잖아요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인생 네 거잖아 어른들이 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느냐 그래야 저 어른들은 몰라 왜 몰라 우리도 그 시절 살아봤어 왜 몰라 어른들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어진 그 자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기 위해서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쓰면 이쪽에 다 안 보일까봐 여기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shall no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만약 네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않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는 분명히 I am으로 믿지 않냐. 네가 너의 죽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I am으로 믿어야만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죽는 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것은 출애국기 3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잔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다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영어성경에 보면 God say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I am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않냐 하면 너희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어에 I am. 우리들 중에는요 누구도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I am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병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I am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I am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피저물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I am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냐 I am이냐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 인냐 존재한 자이냐 지금까지 우리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큰 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죄를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다시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하나님과 연합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계의 말하는 이 생명 영생 죽음이 분리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은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요. 이 죄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가 씬이잖아요.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아우로브 오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우로브 오덜 아우로브 오덜 뭐죠? 아우로브 오덜이 고장 고장 우리의 인생을 고장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했어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요.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인생입니다.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박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유명한 권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교회에 가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우로브 오덜 고장난 인생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